내가 제안하는 성공법칙은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비상식적 성공법칙 지은이 간다 마사놀이 옴기니 서승범 발행 생각지도 발행일 2022년 6월 30일입니다.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상식을 뒤엎는 거칠고 직설적인 간다 마사놀이의 성공 철학 2002년 일본에서 출간된 이후 50만부 판매를 기록한 간다 마사놀이의 대표작 비상식적 성공법칙이 20년 만에 재출간되었습니다. 출간된 지 오래된 이 책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책을 읽고 인생의 각도가 달라지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이 현실로 증명되면서 책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책에서 간다 마사놀이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8가지의 습관에 대해 알려줍니다. 습관이라고 해서 의뢰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가 내놓은 8가지의 성공 습관은 성공한 사람은 절대 쓸 수 없는 악에 대해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작정하고 쓴 이야기입니다. 거칠고 투박하며 직설적이지만 수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책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1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왜 성공에 악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렇다 해도 당신은 이 진실을 직접 체험하고 싶을 것이다. 보통 사람에서 벗어나 돈과 행복 둘 다 얻고 싶지 않은가? 가능하다면 표의 1번에서 4번으로 곧장 가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돈도 벌고 싶고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싶다. 결국 모두 다 갖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돈과 마음을 한꺼번에 모두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돈을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걸리고 물건이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치는 안 된다라는 딜레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는 진자 상태가 되고 만다. 말 한 마리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쪽에는 물 저쪽에는 건초가 있다. 그런데 말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망설이다가 굶어죽고 말았다. 당신도 그 말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진자 상태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2단계로 나누어 실천하는 것이 좋다. 우선은 자신이 가진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금전적으로 안정 궤도에 오른다. 그런 후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즉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 2단계 실천 방법을 잊지 말자. 그렇다면 악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악의 감정은 질투, 적대심, 체면, 허영심과 같은 감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부정적 감정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절대적으로 믿는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 악의 감정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악은 선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극성이 다를 뿐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진 악의 감정은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등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졌다. 선을 몸소 실천한 마더테르사 수녀나 간디 같은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범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그만큼 보통 사람에게는 악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금전적인 성공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갖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 아니다. 지금 한 말은 취소하겠다. 이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란듯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야심을 발판 삼아 회사 상장까지 한 사장들도 많다. 내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어쩌다가 외무성에 취직하긴 했는데 거기서는 정년까지 일해도 도쿄 대학 출신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했다. 그만두고 나와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정리해고를 당했다. 외국 가전제품 제조회사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팔았는데 고객에게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두고 봐라. 내가 깊이 읽고 당신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당신들이 버는 연수입보다 몇십 배는 더 벌고 말 거다. 분노의 감정을 안고 나는 독립했다. 거짓 없는 내 본심이었다.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그래서 때로는 대중을 흥분시키기도 한다. 전 외무상 장관인 다나카 마키코나 대표적인 보스파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기 있는 정치관은 자신이 싫어하는 은행이나 행정가를 대중들이 적대시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분노라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페라리를 꼭 타고 싶다라거나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와 같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저 자식 뭐야? 두고보자 하고 결기를 다질 때도 있다.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하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자. 오해하면 안 되니 미리 말해두는데 그렇다고 악의 화신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당연히 풍요로운 마음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다만 성공을 향해 이륙할 때까지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악의 감정이 표출될 때는 이를 부정하지 말고 이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라는 뜻이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되면 얼굴에 나타나고 인상도 나빠진다. 그러니 오래 계속하라고는 권하지 않겠다. 어디까지나 속전속결이다. 단지 성공을 위한 기법상의 과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이륙해서 안정 궤도에 오르면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해야 한다. 온전히 현실 세계의 뿌리를 두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배우는 것이다. 왜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가 꿈과 목표를 가져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왜 목표를 확실히 하면 상상도 못해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일까. 나 역시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이라면 몇백 권이나 읽었다. 그런데 직접 실행해보니 충격적이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라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왜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 걸까. 정말 신기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뇌의 메커니즘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뇌의 메커니즘을 알면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뇌는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 그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하는 것이다. 뇌는 질문을 받자마자 마치 표적을 쫓는 적외선 유도장치를 장착한 미사일처럼 답을 탐색한다. 정보를 처리하는 양도 실로 엄청나다. 가속학습부문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슐리 박사와 교육심리학자인 윈 웽거 박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뇌는 매초 천만 비트가 넘는 정보를 처리한다고 한다. 시각은 매초 천만 비트, 청각은 사십만 비트, 그리고 촉각은 백만 비트를 처리한다. 이 숫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뇌가 엄청난 정보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질문은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것 역시 어떤 목적의식, 즉 미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미션은 뇌에 안테나를 세우고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다. 특히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잠재의식의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한다. 뇌는 구조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목표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경의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실제 경험한 바로는 우리의 뇌는 페렐럴 컴퓨터처럼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행 처리할 수 있다. 100가지 질문을 하면 100개의 검색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낸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목표가 6천개인 사람도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내 목표는 128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보려고 한다. 스포츠카를 구입한다. 고액 납세자가 된다. 총리가 나에게 전화해 마케팅 상담을 부탁한다. 하마자키 아유미와 식사를 한다. 아놀드 슈월츠 제네거와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이를 실현할 목록이라고 부르는데 쓰고 나서 2년이 지나자 실현했다고 할 만한 것들이 제법 나와서 깜짝 놀랐다. 뇌는 이토록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에서는 아주 작은 용량의 지식을 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지시다. 계속 말했듯이 우리 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초에 천만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달달 외우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초고성능 패럴렐 컴퓨터인 뇌의 사용방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이다. 어쩌면 당신이 하는 말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 역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단 해봤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가 실현되어 있었다. 목표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다른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았다. 한 번은 실현되었지만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될까? 하면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실현되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하며 놀라는 사이에도 내가 실현할 목록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믿든 안 믿든 과학적이든 아니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저 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 그러니까 당신도 속는 셈치고 목표를 몇 개쯤 적어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다. 실현되지 않는다고 당신이 손해볼 것은 없다. 있다면 종이 한 장과 몇 분의 시간을 허비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놓은 목표 중 하나라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한다. 나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든 잘 풀렸다. 단지 이 방법 하나만 사용했다. 내가 특별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기분도 이해한다. 몇 년 전까지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는 단지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일 뿐이다. 뇌의 화학 반응이 당신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방법은 다른 책들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사용해온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다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니냐고 의심하게 된다.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매체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나 몰래 조용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나의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계기는 잘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부터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연히 서점에 들렀는데 나도 모르게 빨려들듯 머피의 성공법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의 책이었다. 책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제야 내가 왜 정리해고를 당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평소에 나는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정리해고를 당하리라 최면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때 잠재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처음 실감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당시 직장 상사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머피의 성공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있을까요? 당시 연봉이 1억 원 정도였던 상사는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했다. 간다씨 그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연수입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연봉이 많아지면서 점점 높아진다. 종이에 적은 목표를 잊고 좀 더 쉽게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두 가지 힌트를 알려주겠다. 첫째,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땡땡을 한다. 나는 땡땡이 된다. 나는 땡땡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현재형으로 마치는 것이다. 최면을 걸 때 당신은 잠이 온다. 잠이 온다. 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땡땡이 된다. 와 같은 현재형 표현 형식은 뇌에 입력하는 명령 언어다. 이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어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반드시 하는 방법인데 어포메이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나는 총리가 나에게 대화를 요청한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가 적힌 종이를 읽을 때 흡족하게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한다. 총리가 전화하면 어떻게 받을까? 당신이 쓴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도 덩달아 들떠서는 안 돼. 이제야 전화하다니 한참 늦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이어가야지.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뭐 총리께서 직접 오시겠다면 시간을 내보도록 하죠. 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해야지. 실제로 기분 좋게 웃으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면 운외가 활성화되어 잠재의식에 명령 언어를 입력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한다. 어포메이션이나 시각화 같은 용어가 낯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아침 저녁으로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는 것이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실현된다는데도 하지 않을 건가? 한순간에 슈퍼맨이 되는 직함의 위력 내가 원하는 나가 되려면 제일 먼저 셀프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간단하지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나 자신이 개선되었던 경험부터 이야기하겠다. 그런 다음 당신에게도 응용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는 5년 전에 경영 컨설턴트로 창업을 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고객에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의 주력 상품은 돈 들이지 않고도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였다. 나의 컨설팅 방식은 조사, 분석을 해주고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주고 상담료를 받는 시기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고 전단지나 DM 등으로 광고 방법을 바꿔서 고객 쪽에서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화 응대 방법을 개선해서 계약률을 높여주었다.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결과가 바로 나왔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나도 항상 진검 승부를 한다는 자세로 임했다. 게다가 내가 쓴 책의 제목이 저 예산으로 우량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등이다 보니 초기에는 자금 조달이 힘든 회사나 망할 위기에 처한 회사들만 찾아왔다. 그러다가 위장병이 생겼다. 그럴만도 했던 것이 고객들이 살려주세요. 이런 상태라면 60일 후에는 자금이 바닥날 것 같습니다. 등의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보다 몇십 년이나 비즈니스 경험이 많은 고객들에게 선생님, 선생님 소리를 들었다. 솔직히 당시 내 심정은 이랬다. 나는 선생이 아니에요.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은 가르쳐줄 수 있지만 망하기 직전에 와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면 곤란하다고요. 나는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있었다. 세미나 중간에 휴식 시간이 되면 곧장 대기실로 도망갔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가능한 한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강사실에 숨어있기도 했다. 괴로웠다. 이런 나 자신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최면을 걸어보기로 했다. 자, 어떻게 최면을 걸 것인가? 나는 내 마음속에서 직함을 바꿨다. 이전까지 내 직함은 실천 마케터였다. 이 직함이 그대로 나의 셀프 이미지가 되었다. 실천 마케터로서 고객에게 실천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깔려있었다. 가르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셀프 이미지를 가진 내가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는 것은 당연했다. 내가 원하는 나가 되기 위한 적절한 직함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쉽게 지친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이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내 일을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셀프 이미지로 바꾸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든 직함이 바로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였다. 에너자이징이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의미다. 슈퍼 열혈 교사라고나 할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사가 아니었다. 나 스스로 남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탁월한 교사라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세미나 전에 항상 나는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다 라고 마치 주문을 걸듯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 주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셀프 이미지를 바꾼 이후 나는 세미나 도중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없어졌다. 거짓말이 아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었다. 여배우는 촬영할 때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럴 리 없다고 의심했는데 셀프 이미지가 바뀌니 실제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예전에는 질문이 무서웠다. 그런데 이제는 대환영이다.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라는 자세로 임했다. 세미나에서 4시간은 여러분들의 것이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나의 세미나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나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다. 점심시간에도 질문을 받느라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질문을 받은 후에 저녁 회식 모임에 참석한다. 그리고 거기서도 3시간은 떠든다. 누군가는 그래도 괜찮겠냐고 걱정할 것이다. 말해두지만 나도 평범한 인간이다. 오히려 체력이 좋은 편도 아니다. 그런데 셀프 이미지를 바꿨더니 자꾸 힘이 솟았다. 전혀 피로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피곤한 정도가 다르다. 말하자면 상쾌한 피로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또 다른 성취를 위해 직함을 되도록 많이 만들었다. 덕분에 나의 결점을 힘들이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단번에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내 멋대로면서도 나에게 잘 맞는 직함을 여러 개 만들었다. 예를 들면 슈퍼 프로리픽 라이터라는 직함이 있는데 문장을 마구 써대는 슈퍼 다작가라는 이미지다. 슈퍼 러빙 파더는 사랑을 주는 아버지라는 의미로 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갖는 직함이다. 직함을 만들 때 핵심 포인트는 슈퍼 땡땡땡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결점에 휘둘리지 않는 인물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슈퍼맨의 강한 면모를 빌려와서 만들라는 의미다. 참고로 울트라 땡땡도 좋고 더 근사하게 만들고 싶다면 땡땡 전문가 땡땡 마스터도 괜찮다. 굳이 영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정확한 영어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 직함은 대외적으로 드러날 필요도 남에게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만든 직함이다. 직함을 만든 뒤에 새로 만든 직함을 종이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면 된다. 할 일은 그것뿐이다. 더 철저하게 하고 싶다면 처음 얼마 동안은 걸어 다닐 때 나는 슈퍼 땡땡이다 라고 중얼거리는 것도 좋다.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변신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과 어울려야 당신도 성공한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무엇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었는가라며 성공 요인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다른 어떤 요인보다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는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성공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법칙은 뇌의 관점에서 판단해도 설명이 된다. 뇌는 익숙한 정보에 가장 먼저 이끌린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황이야 라고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된다. 뇌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회사에는 불황이 없을까 하고 불황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2주 만에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DM을 발송해서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임에 속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저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라고 못할 리 없다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신의 뇌에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 널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은 쉽다. 지금 속해 있는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그룹과 거리를 두면 된다.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의 교류는 치명적이다. 얼굴을 찡그리고 못하겠다, 어렵다,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성공한다 라는 상식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은 훌륭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성공한다이다. 나는 창업할 당시 셀러리맨 시절에 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해당초 그들 역시 불면 날아갈 듯한 우리 회사를 상대해봤자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들 역시 나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고독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독을 즐겼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졌다. 개인이든 회사든 다음 무대로 옮겨갈 때는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진다. 인생의 다음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만나달라는 부탁을 한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질 확률은 매우 낮다.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이란 워낙 바빠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며 어울리는 사람들 또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한다. 물론 일단 부딪혀보자는 정신은 좋다. 내 멋대로 다가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런 행동이 때론 상대방에게는 민폐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는 사이로 발전하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바꿔 말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시기에 나만 얻으면 된다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만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제안을 하면 된다. 돈에 대한 죄악감을 없애라 나는 돈을 아주 좋아한다. 어린 시절부터 돈은 내 친구였다. 우리 집은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유치원생이었을 때부터 가게 매상을 집계하는 아버지를 도와드렸다. 은행원처럼 1만원짜리 지폐를 세기도 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10개씩 정리해서 피라미드처럼 높이 쌓는 놀이도 하곤 했다. 100원짜리 동전을 양손에 쥐고 흔들면 찰찰찰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이렇게 돈을 가지고 놀면서 정리했다. 꼬깃꼬깃한 지폐가 있으면 반들반들하게 다리미질도 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아직까지 남아서인지 나는 아직도 돈을 볼 때마다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른다. 창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은행에 가서 ATM기기에 예금 통장을 넣는 순간이었다. 칙칙칙 통장에 무언가 찍히며 내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이 즐겁기만 했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하며 감동했다. 이렇게 잠시 소리를 듣고 있으면 통장이 꽉 차서 새 통장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명령어가 화면에 나온다. 다 쓴 통장을 들고 통장이 다 됐네요 라고 말하면서 새 통장으로 바꾸러 갈 때 뭔지 모를 뿌듯함에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어진다. 통장에 찍힌 금액의 글씨체와 인쇄된 글자의 마모된 감촉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그리고 잔액의 자릿수가 바뀌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하고 너무나 기다려진다. 콤마가 더해지며 자릿수가 바뀌는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순간이다. 혼자서 기분이 좋아 실실 웃는다. 돈을 벌 때 기쁜 것은 사장만이 아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하루는 격리 담당 직원이 은행에서 돌아오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는 거야? 아니 간다 사장님 ATM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잖아요. 소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번다는 것은 직원에게도 신나는 일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철저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돈과 인연이 멀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된다. 돈 버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면서 부자들을 질투하면 된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 확실하게 평생 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감성 마케팅 개발자인 고사카 유지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돈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그보다는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라면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을 야유할 정도라면 당신도 5천만 원을 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10억 원을 벌어서 9억 5천만 원을 기부하면 된다. 우선 돈을 벌어라. 돈을 벌고 나서 그 돈으로 정의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회에 공헌하라. 여기까지 비상식적 성공법칙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간다 마사노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탑 마케터로 혁신적인 컨설팅으로 유명하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그가 공무원에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후 정리해고를 당하고 이후 자신만의 세일즈 기법으로 폭발적인 매출을 올린 경험. 이후 독립해서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성공을 이룬 과정에서 깨달은 성공법칙을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비상식적 성공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긍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상식적인 자기개발서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첫 장에서 저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의 감정에 떠밀려서 행동하게 된다고 전제하며 마음도 풍요롭지 않고 돈에 쪼들리는 상태의 보통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이 악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말하는 악의 감정은 질투, 허영심, 분노와 같은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감정들인데요.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잘못된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성공의 발판으로 활용하라는 메시지가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비상식적 성공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비상식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어포메이션학이나 종이에 목표를 적고 매일 읽는 것, 셀프 이미지를 새로 정하는 것 등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는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자는 세일즈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고객이 스스로 사고 싶도록 고자세로 영업하는 기술 또한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읽는 내내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문체와 자신의 순수 경험을 기반으로 쓴 내용들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으로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일단 목표를 쓰면 뇌가 자동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 강조했는데요. 저도 좀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저의 목표를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바꾸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